그대에게만 로맨틱한 기억입니다. 저에게는 결코 올바르지 않은 사연이군요. 자, 부스에 다니는 여자친구를 같이 올라가던가 아니, 플러스에서 여자친구를 만들어 오던가 해야 할 것 같아요. 835님, 저는 이탈리아 가고 싶어요. 이탈리아 남자들이 세계에서 제일 멋있대요. 어우, 이탈리아도 괜찮겠네요. 이탈리아 팬분들도 많이 오셨는데 아, 이탈리아. 어우, 좋죠. 자, 우리 계속해서 4214님, 저 신혼여행을 프랑스 파리가 썼는데 신랑이랑 사소한 걸로 에펠탑 위에서 싸워서 사진 한 장 없는데 또 갈 수 있을까요? 어우, 에펠탑. 저도 밤에는 에펠탑을 잠깐 보긴 봤는데 아, 우리 또 신혼여행을 또 파리로 가셨어요. 아, 저는 신혼여행 어디로 가죠? 아, 우리 허피디가 신혼여행 어디로 갔다 왔죠? 아, 나 신혼여행으로 아, 이런 또 제주도도 굉장히 안 가는데 우리 허피디님은 바이로 다녀오셨대요. 인도네시아 바이. 아, 다. 계속해가지고 홍일공님. 유럽하면 오스트리아가 저입니다. 지나가는 길마다 오든지 풍경이 되고 길가, 언덕 위에 올린지 풍경이 되고 아, 다. 감사합니다.